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보통 해설지 만들 때 총평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일단 들려오는 이야기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와가지고 총평을 썼어요. 시험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은 안 어려웠습니다. 시험은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렵고요. 시험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가 없는 벗어나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란될 만한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본 개념에 충실한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을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앞쪽으로도 좀 넘겨주세요. 앞쪽에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앞쪽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뒤쪽에도 주시고 옆쪽으로도 좀 넘겨주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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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받으신 분. 제가 총평에 다 써놨어요. 총평에 다 써놨는데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정치와 법적은 내용이 좀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계속 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감옥들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계속 적게 출제가 되니까 문제 배분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빼면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수준은 되게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가장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 이번에 만약 시험을 치는데 경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분은 경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사회문화는 사실 말씀드리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긴 있지. 왜냐하면 계층인동에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수준을 못 풀어낼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론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정치와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법 조문을 묻는다거나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교과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답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교과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가 있죠. 고등학교 교과가 있는데 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거를 못 맞추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공부를 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로 맞춰지겠지.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야.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법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외워. 법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외워. 막 열심히 외운다. 막 열심히 외우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하나도 안 되게 되면 이거 공부과학인 거야. 되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는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맞출 가능성이 생겨. 이렇게 되거든. 이것만 알고 있고 이걸 모르잖아. 그럼 이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느냐. 절대 못 맞춰.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됐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핀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요. 공부하는 핀트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낀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막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능 특강 공부하고 수능 완성 공부한 사람이 이런 문제 봤잖아. 제가 볼 땐 12분 만에 다 풉니다. 12분 만에 다 풀고 문제가 뭐 있다고지 내가 뭐 계속 함정에 들어가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다고 징징대지 마. 어려운 거 아니야. 잘못해. 점수 안 나왔으면 이거 공부 잘못한 거야. 그거 100% 확실해. 그럼 이런 문제 잘 풀려고 하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잖아.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힘드니까 1년 6개월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론을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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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보통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론이 있으면 이론은 처음에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뭐지? 계속 반복이지. 똑같은 거 두 달 단위로 계속 배우는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보통 반복되는 게 언제 반복이 되냐면 오후에다 반복이 된다고? 이게 오후에다 반복이 되니까 오전에는 뭐가 있냐면 오전에는 특강 또는 문제풀이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을 하시면 한 과목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등록을 하재. 그렇게 등록을 했다면 밑에 있는 거 다 듣는 게 맞는 거야. 다 듣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다 들어도 니네도 잘 생각해보면 이론이 우리가 두 달 단위로 개강이 되니까 이론이 두 달 단위로 개강이 되니까 이론 수업을 내가 1년에 6번은 들을 수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월화 한 과목, 수목 한 과목, 금토 한 과목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다 뭐가 있어? 다 중복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딱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행정법,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국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들을 수는 없지. 그치? 그러면 3월달, 4월달은 국어 듣고 5월달, 6월달은 행정법 듣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국어도 안 들었어요. 또 까먹었다 싶으면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행정법 까먹었다 싶으면 또 듣고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돼야지 이론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이론이 다 남아있냐? 학창시절 안 겪어봤어.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맞지? 한 번 듣고 내 머릿속에 무조건 남아있다. 이런 사람마다 한 번 듣고 치우면 끝이지. 근데 나는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해본 결과가 나는 내 머리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설집 만들 때 당황했다.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해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해설할 게 아무것도 없냐고 다 당연한 것만 나왔으니까. 다 당연한 것만 나왔는데 해설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뭘 써야 되나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총표를 쓴 거야. 어렵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반복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반복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제가 볼 때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한 사람이라면 그냥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상속문제. 내가 상속문제 어렵게 나올 거라 그렇지. 다른 거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 다른 거 다 빠지고 상속문제 되게 이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저분하면서 어렵게 나왔어. 지저분하면서 어렵게 나왔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부터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시험을 친 다음에 시험을 친 다음에 시험친 분들이 시험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시험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1번 문제 보는 순간 해설을 그냥 접었죠. 1번 문제 보는 순간 해설을 접었습니다. 왜 해설을 접었냐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동영모의고사 제일 마지막에 했던 회차 보시면 거기에 1번 문제가 이거예요. 거기 1번 문제가 뭐냐면 정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고 법의 이념 나온다. 법의 이념 나온다니까 그걸 보아라.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1번 딱 보자마자 바로 정치의 이념이 나왔어. 그래서 생각했다. 집으로 개 못 준다. 이 생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까지 나왔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해의를 정치현상으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예스라고 말하면 가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뭐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되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좋은 게 뭐냐면 넓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 틀렸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는 공공시설 설치지역의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현상으로 본다. 이건 둘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가에 들어가도 되고 나에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유족 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현상으로 보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치현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가 되는 거죠. 이걸 정치현상으로 봐야지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를 잘 보시면 그러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전통적으로 나왔죠. 전통적으로. 국제사회 변화가정은 국제사회 변화가정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질문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문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질문은 무조건 내가 답이 아니라 그랬지. 기억나냐. 그거를 제외하고 답이 무조건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국제사회 변화가정 중에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변화는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극체제 때 뭐라고 그랬어. 양극체제 때 친미외교라고 그랬지. 양극체제 때 친미외교. 그 다음에 다극체제 때 뭐라고 그랬냐. 다극체제 때 문호개방. 그 다음에 단다극체제 때 뭐라고 그랬어. 단다극체제 때 북방외교. 라고 얘기했죠. 이게 몇 년대. 5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보면 70년대 냉전체제 강화로 공산진영을 배제한 채 중국중심에 일단 이걸 어디서부터 틀렸냐. 여기서부터 틀렸어. 70년대는 냉전체제 강화가 아니잖아요. 냉전체제 강화가 아니라 다극화가 되는 거니까 냉전이 뭐가 되고 있다. 냉전이 와해되는 중. 냉전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틀렸어. 공산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중심의 외교. 친미외교는 50년대에 나와야 되니까 이런 말이 바로 틀린 거예요. 이런 말이 바로 틀린 거죠. 보자마자 바로 답 찾으면 되겠지. 80년대 후반에 북방외교 맞고요. 90년대는 보면 90년대는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의결을 유지하면서도 신뢰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했다고. 당연히 맞는 말. 모르는 말이지. 생분 처음 모르는 말이야. 답 아니겠지. 여기 답이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망하는 공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모든 뭐를 찾기 시작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모든 뭐를 찾기 시작해. 모든 국제국을 찾기 시작한다.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보다. 다 외워 너무 소용없다. 그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 답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충실했던 사람은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걸 못 찾을 리가 없거든.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걸 못 찾을 리가 없거든. 이걸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걸 몰라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야. 뭐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거야. 어느 걸 몰라서 틀리는지 알아야지. 다음 번 공부를 할 거냐. 됐죠. 자, 그다음 3번.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지요. 자,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양당제. 됐죠. 사표 많음. 소수의견 반영 안 됨. 됐죠. 그냥 외우는 거죠. 자,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되죠.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사표 적음. 소수의견 반영 잘 됨.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이렇게 됐을 때 선거구 개수가 많은 쪽은 어디예요. 개수가 많은 쪽. 선거구의 개수가 많은 쪽은 여기가 되겠죠. 선거구 개수가 많아. 그러면 선거구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면 의석률과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득표율의 차이가 커진다. 이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를 두 글자로 조직한 모양. 사표. 되셨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외우고 있어야 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 되셨습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도 맨날 설명하는 거.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선거구가 바뀌기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있고 그 다음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른여섯 개가 있어. 그럼 서른여섯 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 거네. 서른여섯 명 뽑는 거지.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되겠네. 소선거구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서른여섯 명을 몇 군데에서 뽑는 거야. 아홉 군데에서 뽑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한 선거구당 네 명 뽑는 거니까 뭐라고 봐야 되겠네. 중선거구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권자와 대표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라고 돼 있는데 유대관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친밀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좁은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유권자와 대표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군소정당의 날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뭐가 됐으니까. 소선거구제가 됐으니까 뭐가 되겠네. 양당제 되겠네.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가 되겠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됐냐. 누가 출마해가지고 저를 찍어주신다면 뭐 이러고 있는데 저 아저씨 우리 옆집 아저씨 아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니까. 됐죠. 사표 발생의 증가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격차가 커진다. 정확하게 우리가 맨날 수업실에서 설명했던 거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거였어. 선생님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개수 세는 거예요. 개수 세는 거. 됐죠.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려움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하면 되겠네. A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지고 B가 B1 B2 B3 B3 이렇게 되어있잖아. 네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은 복수정당제 유형 가나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있죠. 양당제 다당제 나왔네. 여기 그대로 다 있다. 그죠. 양당제 다당제 이렇게 딱 되어있으니까. 자 국정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 예 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네. 양당제. 여기가 다당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부탁합니다. 가이면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되겠지. 맞는 말 되겠죠. 다당제면 이렇게. 자 가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렵다. 이거 틀렸죠. 다당제는 중재가 쉽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됐죠잉. 왜냐하면 정당 두 개가 싸웠으면 다른 정당이 뭐하는 거야. 다른 정당이 야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하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나인 국가에는 두 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 웃어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조금 써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메리카 공상당이 있다고. 미국은 양당제 국가야 다당제 국가야. 미국은 양당제 국가야. 됐나. 미국은 양당제.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거든. 양당제 국가인데 뭐가 있어. 정당이 서른 개가 넘는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양당제라고 해가지고 정당이 두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건 수없이 충분히 설명.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보다 가가 민주적이다.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 게 민주적인지는 알 수가 없죠. 되셨습니까. 양당제라도 한당이 독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당제라도 또 한당이 독재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정도를 보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수능에서 주로 출제가 되느냐 하면 의원내각자하고 대통령주의 중에서 어느 게 더 민주적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느 게 더 민주적이야. 두 개를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 없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국회의원 어떻게 뽑는지 아나. 국회의원 어떻게 뽑는지 아나.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이 정도면 거의 과학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4년이냐 하면 몇 년? 2년. 됐지. 지방지계 꼭 나와라. 지방지계 국회의장 어떻게 뽑는지 꼭 나와라. 어떻게 뽑는다고. 제조과 범위원서 출석.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뭘로 뽑는다고. 다수 대표적으로 뽑냐 아니면 소수 대표적으로 뽑냐. 상대 다수 대표적으로 한 방에 뽑는다. 알겠지. 꼭 기억해라. 봅시다. 5분 볼게요. 5분 보시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만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여기가 틀린가요.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몇 명 모이면 만들 수 있죠. 20명 이상 모이면 만들 수 있어요. 꼭 정당이 정당별로 안 모여도 되고 다른 정당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뭐 할 수 있다. 교섭단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며 그다음에 국회의결은 제조의 한 3분의 이상의 차세를 얻어야 된다. 틀린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이걸 뭘 설명을 할 거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계에 다시 심의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다음번에 뭐 하면 됩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회계 중에 의결하지 못한 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회계계속의 원칙이 되겠지? 한 번 부결된 것은 다음번에 다시 부결할 수 있다. 얘기 잘 들어. 한 번 부결된 것은 다음번 회계 때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다음번 회계 때는 다시 할 수 있다. 같은 회계에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일사부제의 원칙이고. 됐죠? 설명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6분 볼게요. 근로상권은 근로상권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이거는 노동자가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제가 그랬죠? 기업이랑 노동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 기업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지. 노동자가 절대 못 이긴다고 그랬지. 왜 못 이긴다고 그랬냐? 노동자는 나이 들어 죽고 굶어 죽지만 기업은 죽지 않아. 기업을 어떻게 죽이냐? 삼성전자 본사 건물 폭발시키면 삼성이 망했냐? 삼성이 죽었냐? 아니잖아. 걔는 안 죽는 존재야. 안 죽는 존재하고 죽는 존재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 무조건 안 죽는 놈이 이기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노동자가 현저하게 불리하니 노동법을 통해서 뭐 하겠다?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겠다가 되는 거야. 노동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가. 됐죠? 자, 그다음.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니까요.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어디에 적혀있어? 교과서에 적혀있겠지. 됐지? 그대로 나와있는 걸 보고 어떡하라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외에도 사용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제약 없이 단체 교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도 수없이 설명하는 거죠.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두 개가 뭐다? 인사권과 경영권이다. 됐나요? 틀렸습니다. 단체 행동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교재도 적혀있고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너는 다 아니까 그렇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해설강의 해놓은 거 보세요. 시험을 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쉬웠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인 공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됐지? 자, 봅시다. 14세인 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흘러줬다. 이렇게 됐지? 이거 핵심은 뭐냐면 1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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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이야? 형사 미성년 아니야? 형사 미성년 아니야?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이니까. 여기서 속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는 채무자가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았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되냐? 이거 뭐하고 달라? 자력구제랑 다르다고 늘 얘기하자. 이거 자구행위. 됐지? 자, 제가 그랬죠? 분명히 이번에 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광견 나온다고 그랬지. 광견. 기억나나? 멧돼지 나왔으니까 이번에 광견이다라고 그랬지? 맹견 나왔다. 아쉽다. 이게 진짜. 광견 나왔어야 되는데. 자, 병은 갑자기 나타나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서 대문이 열린 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거 뭐? 긴급 피난으로 위협성 조각. 위에 있는 건 자구행위로 위협성 조각되겠지? 정은 친구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지. 절도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책임 능력 없다. 틀렸죠? 있죠? 그 다음에 의뢰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해서 위협성 조각 맞고 병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해서 위협성 조각 맞고 정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여기 범죄 성립 요건은 다시 범죄의 구성요건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따져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까리 할 수도 있다. 대체? 그런데 이거 3개는 뭐야?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러면 이거 3개만 알면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2개만 딱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밑줄 친. 여기 나왔네. 배상명령 제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고등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갑은 같은 회사 직원의 병행위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상해를 입어서 형사고소를 했다. 갑은 민사소송 제기 없이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있지? 그럼 봐봐. 내가 이 문제가 왜 쉽다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배상명령은 뜻이 뭐지? 배상명령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잖아요. 폭행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두 번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형사재판이 있어야 되지? 두 번째 뭐 있어야 되노? 민사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형사재판은 왜 하는 거야? 국가가 그놈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됐지? 민사재판은 왜 하는 거냐면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한테 뭐 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렇게 되겠지? 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두 번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되게 길어진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되겠네? 하나 재판할 때 다른 거 엎어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다 뭐를 엎어쳐? 형사재판을 할 때 민사재판을 뭐 한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게 뭐야? 배상명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형사재판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뜻이잖아. 이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야 되겠네? 유죄 나와야 되겠지? 유죄 나와야지 이거를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되냐? 이게 교과서에 설명돼 있는데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 2심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자. 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서면 또는 뭘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굳으로 할 수 있다. 봐라. 공부가 잘못됐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 공부가 거꾸로 됐지? 됐나?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만 해놨다. 됐냐? 부끄럽다. 부끄럽다. 어디 가가지고 이번 사회 문제 어렵다. 하지마. 겁나 부끄럽다. 자, 그다음. 형사부상.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않냐?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않냐? 해볼게요. 자, 갑이 기역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답 1분 끝이네. 그렇지? 2번 보면 불구속 수사. 틀렸죠? 불구속 수사가 되면 뭐가 안 돼? 형사보상 안 되겠지? 그렇지? 구속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 구속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되고 불구속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도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형사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피의자는 어디 가서 형사보상 받아야 돼? 자, 피의자는 피의자가 구속돼서 수사받았는데 불구속 나왔어. 어디 가야 되노? 검찰 가야 되겠지? 검찰 어디 가야 되노? 형사보상위원회 가서 이거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 문제 나왔으면 내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교과 과정에서 벗어났고 문제가 역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나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률이 되게 높아. 이 문제에 오답률이 되게 높거든. 기본적인 건 한 개도 안 받은 얘기야. 한 개도 안 받은 얘기야. 되게 얘기해. 법조문 막 뒤져서 하고 법조문 뒤져서 하고 이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몇 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는 했으나 열심히는 했으나 효과가 없는 공부다. 이렇게 되겠지. 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과정에 충실한 거를 모아야 된다.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구속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뭐가 아니죠? 무죄 아니죠? 그럼 형사보상 안 되겠네. 간단하지. 자, 기응, 니은 모두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여기 있는 배상명령 제도. 됐죠? 여기 있는 사람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범죄자로 오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한다?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예 교과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제도. 어? 이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있는데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지. 됐죠? 다음 제일 지랄 같은 문제죠. 제일 지랄 같은 문제. 내가 그랬지. 문제 풀다가 시간 이거 아, 시간 없겠는데 시간 하면 뭐라고 그랬냐. 무조건 제끼라고 그랬지. 무조건 제끼라고 그랬어. 제끼고 나중에 푸는 게 맞는 문제야. 자, 상속.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여기서 더 어려워지려고 하면 문제가 이 정도 충분히 없습니다만 여기서 더 어려워지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나중에 막 선택지 읽다 보면 나중에 갑이 써오는 유언장이 발견되는 거야. 유언장 발견돼서 어디다 유증하고 난리 나야 되거든. 그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상속 문제를 푸는데 상속 문제를 푸는데 먼저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선택지를 보고 판단을 바로 하면 됩니다. 선택지를 보시고 판단을 바로 하시면 돼요. 선택지를 보시면 이거 나와 있죠. 무슨 무슨 경우라고 나와있지. 무슨 무슨 경우라고 딱 나와있으면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막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지에 무슨 무슨 경우라고 딱 나와있으면 일어나 손 안 되고 다른 것부터 푸는 게 맞아. 다른 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돼. 됐죠. 몇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갑과으로 혼인신고 한 다음에 자녀 병과 그 다음에 정을 낳고 살고 있다. 어느 날 갑과 병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죠. 동시 사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시차를 두고 사망했다. 사망 당시 갑과 병의 재산은 각각 14억이다. 이게 각각 14억이니까 누구누구 14억 14억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 됐나.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꼬리를 말아야 돼. 꼬리를 말아야 돼. 아 이거 지금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왜. 상속액을 계산할 때 이 사람 거 계산해야 되고 이 사람 거 계산해야 되지. 문제가 단순하게 돼도 상속액을 몇 번 계산해야 돼. 두 번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됐지. 자 일단 봅시다. 우린 차근차근 풀 거 될 거니까 제가 다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갑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병이 죽는 경우야. 갑이 먼저 죽고 병이 죽는 경우야. 갑의 재산이 14억이고 병의 재산이 14억이니까 갑의 재산 7억이 일단은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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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지겠죠. 됐죠.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 14억이니까 7억 단위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2억 2억 3억이니까 얼마씩 가져가겠네. 2억 2억 3억이니까 4억 4억 6억 이렇게 가져가겠지. 됐지. 그러면 플러스 4억 4억 6억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누가 사망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병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병이 사망을 하면 재산은 누구에게로 을한테로 다 가겠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18억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전체가 얼마가 되겠네. 24억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시 갑의 재산 중 4억을 상속받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건 아닌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병이 먼저 죽고 갑이 죽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병의 재산은 누구하고 누구에게 병의 재산은 갑과 을에게 나누어지겠죠.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14억 가지고 있고 14억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으로 7억이 가고 여기 얼마가 가겠네. 플러스 7억 되겠지.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돈이 21억 되겠지. 됐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갑이 사망을 하게 될 거니까 갑의 재산은 을하고 누구한테 을하고 정한테 넘어가게 되겠지. 됐죠. 그럼 이 20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무조건 20억부터 먼저 나눠줘. 20억부터 먼저 나눠줘. 10억이면 어떻게 나눠지 너. 10억이면 4억 6억 되겠지. 4억 6억 되니까 20억이면 어떻게 되겠다. 8억 12억 되겠다. 8억 12억. 그럼 8억 넘어가고 플러스 12억 넘어가겠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1억이 있지. 남아있는 1억. 그 1억이 어떻게 되겠네. 4천만원 6천만원으로 나뉘어지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얼마. 4천. 여기 플러스 6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네. 19억 6천인가. 19억 6천. 이거 어떻게 되겠다. 8억 4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병이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을은 병 사망시 병의 재산 중에서 7억을 상속합니다. 병의 재산 중에서 정의 받는 건 없죠. 됐죠. 자 그 다음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했다면 갑이 먼저 사망하고 병이 나중에 사망을 했다면 을은 최종적으로 24억을 받는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지. 됐지. 3번 답. 그 다음에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원에 얼마 8억 4천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국제연합 꼭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 C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갖고 있어요. 자 A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며 국제연합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 공간을 가진다. 이거 어디에 있겠네. 총회 되겠다고 했죠. 총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총회는 의결할 때 어떻게 의결한다고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얘기하면서 상임위사국은 어떻게 의사결정한다고 15개 나라 중에서 9개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9개 안에 누가 다 들어가야 돼. 상임위사국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거부권 없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C는 국제사업재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A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최고위사결정이고 틀렸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형식적 명목적 최고위사결정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B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5개 상임위사국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맞는 설명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C는 서로 다른 국적의 15년의 재판관. 여기까지 맞습니다. 강제적 가능한지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임의적 가능한 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강제적 가능한 건과 임의적 가능한의 차이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출제됐던 스타일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15명의 재판관 어디서 뽑아요. 어디서 뽑아요. 총회에서도 뽑고 어디서 뽑아. 안전보장 이사리에서도 뽑는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모르는 거야.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직접 제재권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강제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런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가는 뭐죠. 가 진화론 나는 뭡니까. 순환론 진화론 순환론 구분 못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3번이야 3번 3번을 보시면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뭔 소리고 이거 얘들을 보면 지금 생각 진화론하고 순환론 둘 다 거시적 관점이야 미시적 관점이야 둘 다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게 좀 힘든 내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운명론적 시간은 시각은 순환론으로 그 다음에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으로 그럼 답은 요거 나오겠지. 됐지. 나는 가와 달리 미래사회 변동을 예측에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만든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어려워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능 치는 친구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네가 생각하라는 거 한번 써봐. 그림을 그려봐. 도시가를 시켜봐. 이런 걸 막 시키거든요. 그런 걸 시키는데 그게 필요한 게 요게 됩니다. 질문도 요거 되게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A국은 오랜 전쟁 끝에 B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했다고 되겠지. 그러면 이게 전쟁하고 식민통치 같은 경우에는 문화접변이 일어나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 아니냐. 됐지. 그럼 이건 문화접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문화접변 상황이야. 문화접변 상황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전파가 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다 열려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접변 상황 하에서 이 상황 하에서 뭐가 일어난다.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됐죠. 보니까 A국과 B국이 있어. A국 있고 B국이 있는데 일단 A국을 보니까 B국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A국의 의복을 받아들이면서 B국은 고유한 의복의 자체를 감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국의 의복이 어디로 들어갔네. B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B국은 뭐가 일어났어. 문화 동화가 일어났지. 자기 나라가 없어졌잖아. 맞지. 그 다음 A국에서는 B국의 고유한 향신료를 A국 전통업식에 전복시켰다. 그러면 향신료가 어디로 들어갔네. B국에서 향신료가 일로 들어갔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진 게 어디고 A국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문화 융합되는 거지. 됐지. 답 1번. 끝. 됐지 않습니까. 안 써놓고 머릿속으로 보면 어때요. 자꾸 헷갈리거든. 됐지. 쓰면 바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2번 봅니다.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여기서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됐나요. 간접 전파가 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무엇인가 매개체가 돼야 되겠지. TV를 봤다거나 인터넷을 봤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 전혀 없어.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국과 달리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의복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되겠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A, B국 모두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두 개가 뭐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 외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죠. 답은 1번. 자 13번. 이것도 가슴이 좀 웅장이시네요. 뭐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죠. 가설 보고 판단하라. 기억나십니까. 자 학교 적응 정도의 이성교제 예보가 미션 영향을 분석한다. 가설을 보니까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해야 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 독립변수. 그렇지 않으신 학생보다 학교 적응도가 높을 것이다. 종속변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집단 찾을 때는 어디 보라고 그랬죠. 모집단 찾을 때는 연구 목적보라고 그랬지. 됐나.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청소년이라고 적혀있지. 이게 뭐야. 모집단.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얘들을 뽑았으니까 얘들 둘 다 뭐가 된다. 표본집단 되겠지. 됐지. 갑니다. 가설 세우고 들어갔으니까 뭐죠. 실정적 연구. 그러면 방법론적 이론론. 그 다음에 기역은 종속변수. 그 다음에 니언은 독립변수인데 두 개가 바뀌었다. 그죠. 맞지. 기역이 뭐가 돼야 돼. 학교에 대한 적응정도가 종속변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과 리얼을 합한 것은 모집단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나. 표본집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개념의 조약적 정의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 그럼 니언 맞는 거네. 기역이 종속변수로 돼 있으니까. 종속독립.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니은디귿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위출체는 기역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장남.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조져버렸다. 빈농의 아들. 그죠. 빈농의 장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결심하였다. 자. 갑은 세모은행 네모의 사주가 어디에 취업할 것인지 하는 것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을 줄 고민했다. 이거는 역할 갈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역할 갈등 안 되겠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세모은행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35년 동안 성실을 근무해가지고 지금 뭐가 됐네. 지점장 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걸 보면 지점장이 된 거는 부모님하고 비교해봐도 뭐가 된 거야. 계층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간 이동 맞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노. 평사원으로 시작했지.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이 됐으니까 세대 내 이동도 맞는 거야. 되셨죠. 둘 다 된다. 자. 그럼 봅니다. 기역부터. 자. 기역은 기속지 위에 장남은 기속지 위에 맞고 디귿과 비읍. 기역이 뭐냐. 디귿 평사원. 그 다음에 비읍이면 은행장 되겠네. 전부 다 성취지 맞죠. 기역은 맞는 내용 되겠네요. 자. 리얼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바로 봤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갑의 세대 내 이동을 해서 세대 간 이동이 되겠다. 맞는 내용 되겠죠. 미음과 비읍은 모두 갑의 중간 집단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문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지문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고등학교 동창회사 동그라미 은행에 다니는 은을 만난 후 그가 은행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알고 무척 보냈다. 은행장이 부러운 거지. 이 친구는 뭐야 지점장이잖아. 지점장이 높아 은행장이 높아. 그렇지 저는 은행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면 지점장보다는 은행장이 훨씬 높아. 맞지? 나도 은행장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지점장이라고 되어있으면. 지점장에 이게 지점장이라고 되어있으면 지금 갑하고 이래 뭐가 똑같아? 계층이 똑같지? 지점장 지점장인데 저 친구가 부러워. 이렇게 되면 뭐가 부러운 거야? 은행이 부러운 거야. 됐지? 그게 아니라 은행장이 된 걸 부러워한다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없다? 여기 있는 어디지? 이 은행은 중거 집단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갑국의 계층구조는 피라미드형.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상층 되겠지? 여기가 중층 될 거야. 여기가 하층 되겠지? 피라미드형이니까 상층이 제일 작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을국에서는 여기가 중층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중층 되니까 이거 뭐가 돼야 되노? 다이아몬드형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차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두 배면이라고 돼 있어요. 두 배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세 배, 이렇게 하면 여섯 배, 이렇게 하면 여섯 배, 이렇게 하면 두 배가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하층이 되겠다, 그죠? 아니, 여기가 하층이 되겠네.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두 배라면, 그럼 여기가 중 되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갑국을 보게 되면 상, 중, 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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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제. 이거 뭐라고 봐야 되겠네? 모래식이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거 타원형 아니라 모래식이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여기 있는 B계층은 하강이동도 할 수 있고 상승이동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중층밖에 없어. 이게 하층이면 상승으로는 할 수 있지? 하층에서 더 내려갈 수는 없다. 맞지? 상승이동은 하강이동은 할 수 있지만 상층은 하강이동은 가능하지만 뭐가 안 돼? 상승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밖에 없어? 중층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중층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상층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하층.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을국의 계층을 줘봅시다. 을국에서는 하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층이고, 그 다음이 상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어디 있네? 피라미드형 나와야 되겠죠? 됐죠? 이거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각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명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거 이거밖에 없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하층. 여기가 중층 되겠네. 이게 을국의 중층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다이아몬드형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사회통합이 유리한 거 맞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만 풀면 되는 문제라서. 시키는 대로만 풀면 되는 문제라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아주 어렵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나왔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지금 보면, 갑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 GDP가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공부를 시킬 때 외우라고 말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경제 공부할 때 제가 늘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쌍욕한다고 말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총수요 구성. 총수요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못 외우면 죽인다.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복도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총수요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게 되면 그 해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됐나? 외워. 내가 외우라고 한 것만 한 번 다 써볼게. 이 정도는 외우라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죠? 됐죠? 이 정도는 외우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를 보면 각국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했대요. 가계가 소비가 줄어들고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었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됐냐? 실질 GDP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대요. 됐죠? 그럼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총수요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물가 내려가고 어떻게 됐네? 생산량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물가가 하락하였다. 총수요 감소했다. 두 개 바로 해결. 됐지? 자, 정부의 소득세율의 인하는 기역의 사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정부가 소득세율을 바꾼다라고. 정부가 세금 세율을 바꾸는 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재정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해야 되는 게 뭐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지? 총수요가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를 하면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정부 쪽으로 보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게 작아진다가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에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됐지?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맞는 설명. 됐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한다. 그럼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한다면 매각은 뜻이 뭐고? 매각은 국공채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치? 정부가 아니라 여기는 한국은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국민 쪽으로 뭐를 보내? 국공채를 보내. 국공채를 보내면 국민들한테 있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 통화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됐지?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 2번을 아 이게 기업의 투자가 감수하고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뭘로 찾아야 돼? 이거 그래서 바로 찾는 거야. 바로 찾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이걸 못 외워 뭐한다고? 쌍욕한다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풀리는 거잖아. 가장 기본적인 게 안 풀리니까. 됐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던 건데 문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지? 귀찮게 나왔어. 뭐 7개나 해. 한 5개 정도 하면 되지. 자, 보자. 평균 수입이 나와있다, 맞지? 평균 수입. 총비용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총수입 바로 구할 수 있죠? 총수입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것도 곱한 총수입 바로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얼마? 1,000원 여기 2,000원 여기 3,000원 여기 4,000원 여기 5,000원 6,000원 7,000원 써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오겠네? 이윤 나오겠네? 500원 900원 1,200원 1,400원 1,500원 1,400원 1,200원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그러면 이윤 제일 많을 때가 언제? 5개일 때 이렇게 구해놓고 생산량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점 커진다라고 되는데 총수입의 증가분은 1,000원씩 계속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분 자체가 증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증가분은 그대로 동일하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는데 자, 봅시다. 600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증가했죠? 700원 증가했죠? 여기까지만 봐도 끝이죠? 점점 감소한다고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지? 커졌다. 커지는 구간이 있다. 이미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봅니다.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 이윤이 크다. 답.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 된다. 5개일 때 극대화 된다. 틀림.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특이하게 올해 특이하게 여러분들하고 단원별 모이고사 할 때 단원별 모이고사 할 때 이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하나 넣어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균형점이 되겠죠? 여기가 균형점인데 이 균형점이 가지고 있는 좀 좋은 힌트라고 하게 되면 요게 똑같다는 거야. 요게 똑같다는 거지. 수요량과 뭐가 똑같아? 공급량이 똑같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요게 뭐지? 수요함수.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은 100에다가 3P 빼면 뭐가 나와? 수요량이 나온다는 뜻이야. 공급량은 20에다가 P를 닿으면 마이너스 20에다가 P를 닿으면 뭐가 나와? 공급량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니까. 그럼 그냥 생각. 자, QD는 수요량은 요렇게 쓸게. 쉽게. 수요량은 100 마이너스 3P 공급량은 공급량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P 요렇게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요 균형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균형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넣으면 되겠지? 요거 두 개 같다.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뭐 하면 되겠네? 그냥 빼면 돼. 그냥 빼면 돼. 빼면 요거 두 개가 값이 같으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겠지? 그럼 요거 빼면 얼마 나오노? 120 나오지? 요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4P 나오죠? 요거 이 꼴 0 되겠죠. 됐죠? 그럼 요거만 여기로 넘기면 되겠네. 4P는 120 P는 얼마? P는 30 요렇게 되겠다. 그럼 3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Q 얼마 나오고 있네? 10 나온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30원일 때 가격이 30원일 때 균형 거래량이 얼마?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게 있네요. 아무것도 없어. 보자. 가격이 시장 가격이 25원이라면 그럼 시장 가격이 25원일 때 보자. 시장 가격이 25원이면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 낮아요. 균형 가격보다 낮죠?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공급량이 생길 수가 없다. 가격이 낮으니까 뭐가 생겨? 초과 수요가 생기자야. 그럼 이거 이미 틀렸잖아요. 계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2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함수다. 그럴리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됐죠? 틀렸죠? X제 시장 균형 가격은 30에 10이다.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가격을 30 이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맨날 첫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최고 가격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어떻게 돼?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 이렇게 되겠지?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되셨죠? 계산은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문제. 됐지? 여러 개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초과 수요량이 20이다 해가지고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 차이가 얼마가 되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 문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쌍욕을 날렸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점 아느냐? 그 다음에 그 균형점을 어떻게 이용할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죠? 다음 문제 19번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설명할 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긴 시간을 돌아가서 드디어 설명할 게 하나 나왔다. 긴 시간을 돌아가서 아우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대체 똑같은 재와 X재야 똑같은 재와 X재인데 두 나라가 뭐하고 있는 중? 지금 교역 안 하고 있는 중 그러고 있다가 두 나라가 뭐하기 시작해? 교역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두 나라가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 A국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B국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B국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지? B국이 이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 여기가 이제 PB쯤 될 건데 여기 있는 이 A국은 여기 있는 B국은 수출을 할 때 꼭 PB 가격으로 수출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가격을 좀 높여도 상관이 없지? 뭐보다 싸면 대로? 어 이거보다 싸면 이거보다 저렴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좋다고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사면 PA인데 저거 수입된 거 사면 뭐다? PB에 살 수 있으니까 싸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가격이 이 쯤에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됐지? 이게 PW가 될 거야. 국제 거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개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지.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이론을 펼쳐나가는 경제학자들은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나의 가격이 돼서 가격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거든. 1몰 1과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격은 다 두 나라 모두 다 뭘로 대동단결? PW 대동단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수입하는 나라는 원래 자기들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 아니면 높아?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수출하는 나라는 원래 자기 나라 가격보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 전문제를 풀 수 있어. 보면 지금 보면 P1일 때가 뭐냐면 T2년도의 국제 가격이야. 그럼 국제 가격이 P1이고 자기 나라 안에 균형 가격이 얼마고? P0이제? 됐지? 그렇게 돼 있으면 T2년에는 자기 나라 안에 국내 가격이 뭐보다 저렴하노? 국제 거래 가격보다 낮제? 그러면 얘들은 이거 수출할까? 수입할까? 수출하겠지? 이때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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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량이 얼마쯤 됩니까? 수출량 이만큼이 수출량 되겠지? 되셨습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소비를 하고 남는 거 뭐 하는 거야? 수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두 번째 이게 T플러스 1년이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지? 자기 나라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국제 거래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출해야 돼? 아니면 수입해야 돼? 수입한다 이렇게 되겠지? 수입국이 되는 거야. 이때는 수입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수입량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수입량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수입량 국제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입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 안에서 수요를 하고 있는 수요량이 어디까지 가죠? 수요량이 Q1에서 끝나는 겁니까? Q2까지 수요를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쓰는 거지? 여기까지 수요한다가 되겠지? 자기 나라에서 수출하게 되면 얼마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 쓴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럼 갑니다. 1번 T2년에 T2년에 각국은 X재를 수입한다. 수출하는 나라네요. T플러스 1년에 각국의 X재를 교역량은 Q0Q이다. Q0Q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Q1Q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됐지? 다음 자 T2년에 각국 소비자의 인연은 T플러스 1년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봅시다. T2년에 소비자의 인연은 어떻게 나와요? 얘네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Q1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지? 이만큼이 소비자의 인연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T플러스 1년은 어떻게 되노? 소비를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소비할 수 있으니까 요게 소비자의 인연이 되겠지? 어디가 큰지는 바로 보시죠? 바로 보시죠? 됐죠? 그럼 이거 틀렸다가 되겠지? 자 그다음 T플러스 1년에 각국의 총 인연은 인연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봅시다. 무역 안 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만큼이 뭐가 되노? 이만큼이 소비자의 인연 이만큼이 뭐가 되지? 생산자의 인연이 되겠지? 됐지? 무역을 하면 소비자의 인연이 어떻게 바뀌어요? 소비자의 인연이 이렇게 바뀌지? 무역하면 소비자의 인연이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가 생산자의 인연이 될 거야. 그러면 증가되는 뭐는? 증가되는 사회적 인연은 이만큼이 될 거란 거지. 됐나? 그럼 이 삼각형에 뭐를 구하면 되네? 넓이 구하면 되지?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그다음에 뭐? 1분의 2를 하면 되지? 됐나? 그럼 밑변이 얼마고? 이만큼 이제? Q1, Q2 Q1, Q2 높이가 얼마고? P2, P0 되겠지? P0, P2라고 써도 상관없어. P0, P2 됐나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2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나? 됐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드디어 드디어 결실을 맺었죠? 결실을 맺었죠? 이 문제 틀린 사람은 복도에서 대피해라. 복도에서 대피해라. 알았제?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플라잉 니킥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하나 봤습니다. 플라잉 니킥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봤습니다. 플라잉 니킥 들어갈 수도 있다. 조심해. 자 명목이자율 보이고 뭐가 보이죠? 실질이자율 보이죠? 그럼 우리는 한 개 더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야 되죠? 물가 상승률 보여야 되죠? 됐죠? 명목이자 실질이자 그다음에 뭐가 보여야 돼? 물상률이 보여야 되겠지? 됐지? 명목이자가 어떻게 되었냐면 2, 2 아 미안 2, 1, 1 이렇게 돼 있고 실질이자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두 개 빼면 뭐 나옵니까? 물상률 나오죠? 그럼 이거 1 이거 두 개 빼면 뭐 나온다? 2 이거 두 개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여러분들 해설집 오면 이거 아마 잘못 적혀 있을 거야. 이거 잘못 적혀 있을 거야. 이거 수정 좀 해놔. 자,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단은별 모이고 살 때 단은별 모이고 살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면 문제를 잘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2019년 물가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2019년 물가상승률이 얼마지? 2 2018년 물가상승률 1 여기가 더 높은데? 틀렸다. 그죠? 그렇지? 두 번째 2019년의 경우에는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되나?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맞는지 보자. 자, 2018년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어.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2019년에 이게 얼마로 변하지? 100만 원으로 변하지? 어? 교수님 안 변했는데요? 응. 안 변한다는 뜻이야. 됐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예금으로 은행에다가 넣어놨다면 이거 얼마로 변합니까? 명목이자율 몇 프로? 1%제? 이거 얼마 되겠네? 101만 원 되겠죠? 어느 게 유리하죠? 예금하는 게 유리하죠? 됐죠?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가 틀렸습니다. 되셨죠? 뭐를 보고 사람들이 어? 실질이자가 마이너스니까 실질이자가 마이너스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틀렸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2020년의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니까 낮아진 거 맞지? 됐지? 답은 3번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은 뭐랑 반비래? 화폐가치와 화폐가치와 반비래. 됐나? 그러면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화폐가치는 어떻게 됐겠네?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셨다시피 보셨다시피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는 있어요.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3문제 정도가 까다롭거든요. 3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옥 배분이 너무 적절한 게 뭐냐면 정치와 법에서 까다로운 거 하나 사회문화에서 까다로운 거 하나 경제에서 까다로운 거 하나 되겠지? 그래서 난이도 상인 문제는 3개밖에 없어. 난이도 상인 문제는 3개밖에 없고 대신에 난이도가 하인 문제도 3개밖에 없어. 그러나 14문제가 뭐야? 난이도 중이야. 난이도 중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싸움은 난이도 중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싸움이 됐겠지. 됐지? 이게 어려웠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으면 이런 시험은 못 이겨대요. 못 이겨대요.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봐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한 사람이 문제를 아주 쉽게 점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렵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과 과정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됐죠? 삼시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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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